코스트 야! 흔들어 봐 이렇게 멍bij에 맞춰야 돼 진승이 맛있어 다시 나 수경이 와 맛있어 하나 5 이쁜게끼리 문갈렸지? 아버님 가르치다 이거 브이 경영색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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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이렇게 해야지 따라와 연주의 도구 호흡경으로 나오고 계시잖아요 내가 호흡경으로 나오고 계시잖아요 호흡경으로 나오고 계시잖아요 이걸로 여행킬 플레이어 나왔어요 호흡경으로 나와요 ㅎㅎㅎㅎㅎ 어, 형! 전화가 왜 안됩니까? 아? 아, 응, 응. 왜 그러더라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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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죽는다. 성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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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안해 성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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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성우 이거 총 못하니 큰일 난다니. 야. 새끼 성장 뜯길라고 새끼가. 시발로. 너 새끼들 그렇게 안 봤는데. 빨리 끝내 야. 슬피해 불어. 성우가. 성우가. 어 다리 아파. 야 김구야. 미연아. 야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그냥. 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민성이 홍게이야? 민성이 좀 좀 불안하게 합니다. 표정기. 준비. 시작.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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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야 우리다 무조건 우리다 6개 남았다 6개 어떻게 다 피해가지? 이 새끼야 재석게 되겠네 아싸 이러면 안된다 밑에 깔렸어 고추가 또 고추가 몇개라고요? 그때 3개씩 신고식 신고식 씹어라 씹어라 순명아 씹을래? 고개만 넣으세요 야 이 꼬치가 막 넘쳐 아 어떡해 고개있어요 고개있어요 5개 이상이라 미세를 배에 올려줘 아 아직은 먹어 아직은 아 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건 아닌데 아 아 야 이게 진짜 나 표심 조절이야 아 아 미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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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침 식사 나갑니다 아 그 옷에 진짜 안올리는 , 아 아 1개표 오오오오! 쨔! 왜 뽀냐? 오빠 집중만 담아 이 고텍에서의 아침 식사하고 진짜 꿈 괜찮다 그저 거고 있는거 아니야? 여기 제일... 여기 교수님 계세요? 제일 나이들하고 있습니다. 독학생입니다. 독학생이면 형님되지 못해요. 형님되니까 댓글로 남편이 담아요. 농담으로 일단 알고 나서 외저랑 장 사건을 사니까 남자랑 왼손을 헤어서 다리 중앙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한 손에 앉아 계시고 손이 언제 바뀌냐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문산 갔을 때만 남자랑 오른손, 여자랑 왼손에서 그러고 가시면 됩니다. 요새는 거의 명호의 사기가 예전의 기본은 남자예요. 남자는 아직 예산을 벗겨요. 무슨 상시에만 벗겨요. 초상시에만. 제산은 벗겨요. 그런 쪽으로 해서 오른쪽에 남자는 봐주세요. 더 편하게 하세요. 머리 좋은 사람은 내 애기 있는 거 다 두고 집어넣고 잡고 먹을 거예요. 벗겨요. 오른쪽을 그대로 사세요.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위생적으로도 안 맞고 손가락을 벗겨요. 엄지가 올라갔죠. 엄지가 내려와야죠. 괜찮았죠? 그래서 벗겨에 한 번 머무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것도 체험해봐도 그리고 체험해봐도 또 휴월풍경이 아침에 보는거 낮에 보는거 저녁에 보는게 다 달려가니까 안정국 가짜 으하하하하하하하 이게 아니라고 허라! 니가 올 irr! 나 발빵 물어! 아 나 이거 아 어려워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아 으아아아 감당 아, 이 시키는 거 어떻게 해. 저번에 형이 안 올랐잖아. 될까? 아니, 내가 그거 올려달라고 못했으니까 전해놓고. 진수가 민들레트로 캐가야 되는데, 우리? 응. 우리 찌랑이? 진진이 안 되고 있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거만 하는 거 같은데? 이거 화장실 아니야, 이거? 화장실이다. 화장실은 아닌데? 안 해. 빨리 싸. 냄새 나. 앉아봐, 거기 한 번. 왜 앉아요? 앉아봐봐. 왜 여자아이 저한테? 자, 앉아봐봐. 아, 이거 뭐? 아, 앉아봐봐. 아, 앉아봐봐. 아니, 앉아. 잘 어울린다. 저럼도 많이 절았겠는데, 반은 절았겠는데? 밥 먹고 한산해가지고. 여기 공부하다가, 유성룡이 어디, 야, 너희들 나 뭐하실 갔다올테니까 공부하고 있으라, 그러면 이 새끼 내에서 기생불러다가, uce over 갔다올테니까 공부하다가, 이, 이. 이런 accidentally 운속을 부르다가. 딴다아. 뭔 말이 타가지고. 와, 와, 진짜 병풍이다, 병풍. 지금 어디 가는 길? 지금 어디 가는 길? 지금 어디 가는 길? 잘 먹었습니다! 진짜 커피 들고 온건가? 진짜 커피 들고 온건가? 진짜 커피 들고 온건가? 진짜 커피 들고 온건가? 나이 차이가? 몇 개 왔어요? 얼마입니까? 2만원어치나 담배 안보르래 담배 안보르래 귀엽다 형 바람이 나오지 않겠다 오칼로도 바람이 나오지 않겠다 오이요? 이 새끼가 엄마 너 이놈아야 이놈아야 왕노 가자 푸른 언덕에 배랑을 매고 황금빛에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멍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구비 또 구비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른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른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구비 또 구비 구비 또 구비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곳으로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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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떠나요